저희 얼마 전에 화장대를 선물 받았어요 저의 뉴 화장대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생일 선물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뭔가 화장품에 대한 애착이 더 생겼어요 또 뷰티바이블 MC를 하니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관심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시현정 선생님 저 또 썼거든요 저 또 썼어요 요즘 화장솜을 조금 멀리하려고 해요 화장솜으로도 좀 자극이 되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있어요 진짜 리얼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애인데 제가 디바이스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에어건을 통해서 피부에 이렇게 침투시켜주는 되게 곱게 분사가 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 이거 처음에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혈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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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팅 되는 혈점들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피곤하다 보니까 좀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촬영한다고 맨날 밤새고 이러니까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셀리먹을 시간이에요 온갖질 하는 거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계가 많아요 기계 너무 좋아하잖아요 퓨처리스틱이 미래에서 미래에서 왔어 지금 자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너무 피곤하다 지금까지 임수양의 뷰티24였습니다 여러분 양 여기서 설탕도 해서